웃음킹 엔트킹 오늘은 말여 유튜브에서 1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실버버튼을 보내줬소유 근데 말여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실버버튼은 색이 잘 입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셀로판지로 색을 입혀서 골드버튼을 만들어보자 했지 참 바보같은 생각이지 말여 역시나 이런 바보같은 생각으론 실버버튼에 색을 입히지 못하는겨 그래서 기술력이 없는 엔트킹은 그냥 영상효과를 입혔지요 실버버튼이 골드버튼으로 되는 착시 영상이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안되는구먼 아무튼 말여 안되면 뭐여 엔트킹은 뭐하겠어 자 집중해봐요 이 실버버튼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착시현상을 느끼게 해줄게요 착시현상에 도움이 필요한거여 아무튼 집중해보고 해봐요 그럼 실버버튼이 코카인댄스 추듯이 꿈틀꿈틀 될거여 아무튼 말여 실버버튼 받아서 기쁜 엔트킹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으로 만나요 separating 신청해주 결과 wished이신데요 마음이 bones 이 영상은